오후장에 공략할 특징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제 2시간 반 동안 이 종목만큼은 좀 눈여겨보자. 오늘의 핫 종목이 뭘지도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종목 2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효성 첨단 소재하고 지금 포스코 2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저평가,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PBR, 퍼,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퍼가 3.5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효성 그룹주가 상당히 주가가 괜찮거든요. 효성 TNC도 그렇고 효성 화학도 그렇고 효성도 그렇고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한동안 급등력을 또 보여줬던 종목들이죠. 네, 네. 지난주 주 후반에 그랬었는데 이게 공통점이 저평가 있습니다. 저평가. 그리고 이 포스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효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저평가가 있냐면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최근에 또 신세계 푸드.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종목들, 그러니까 IT가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따라가는 것들이 저평가 이슈가 있는 대형주들이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롯데케미칼도 4% 급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스코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흔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황을 제껴 두더라도 일단 어쨌든 롯데케미칼한지 포스코라는지 그리고 HMM, HMM도 지금 최근에 저평가 이슈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HMM이나 포스코 같은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 주가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할 가치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낮은 퍼, 저퍼다 보니까 실적은 잘하는데 주가가 낮네? 사야지 라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런 연유로 일단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지수사 전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 철강회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포항제철 이름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포스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2차전지라는지 수수산업도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철강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군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형, 수평형 지수사 체제를 만들어서 철강이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수사 정점에 있고 각 사업부가 철강, 수소, 그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무역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지수사 전환을 하게 되면 IPO 하는 것처럼 또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한 주가 상승도 한번 시장에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날 개편안 의결이 예정인데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이 지수사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28만 7천원에서 30만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주가하면 충분히 가능한 매수 구간이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8만 9천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목표가는 32만원, 선착가는 27만 6천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사 전환 추진 보도에 대해서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2일에 나왔었죠.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재공시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런 확인 부분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사 전환 이슈든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되고 있고요. 지금 1.94%대 상승력 보이면서 28만 9천5백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2만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다라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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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